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가난한 농사꾼 세 사람의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아, 가난한 농사꾼 세 사람 옛날에 세 사람의 가난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주인의 땅을 붙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붙인다는 것은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르코프는 아주 정직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즈넬스키는 무슨 일이든 적당히 하는가 하면 남을 잘 속였고 시노비치는 속이 엉큼한데다 도둑질도 예사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해마다 그들은 농사지어 거둔 곡식을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세 농사꾼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이 일을 어쩐다지 거둔 곡식을 모두 갖다 바쳐야 할 형편이니 말이야.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주에게 곡식을 갖다 바쳐야 할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모여 국리를 했어요. 먼저 정직한 하르코프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네. 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한 다음 곡식이 떨어지면 꾸어다 먹어야겠어. 다행히도 주인이 인정많은 사람이라 우리 사정을 잘 봐줄 거야. 그러자 구제네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일세. 꾸어다 먹고 내년에 갚으면 내년엔 또 모자랄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몫은 따로 챙겨놓고 나머지만 바치는 게 좋겠어. 흉년이 들어 이것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 주인인들 어쩔 수가 없겠지. 그렇지만 시노비치는 입가에 미소까지 지어가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리 걱정들을 하나 몽땅 다 바치고 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슬쩍슬쩍 훔쳐오면 될걸. 그 말에 하르코프는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게 그건 도둑질이 아닌가 그래 차라리 주인을 속이면 속였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지 구제네스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찻 속이는 거나 훔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그럼 다들 알아서 하게 시노비치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머지 두 사람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르코프는 한숨을 푹푹 쉬며 괴로워했습니다. 농사지운 곡식을 모두 바치고 나면 우리 가족은 쫄쫄 굶어야 할 텐데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릴 것을 생각하니 하르코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없었을 뿐더러 곡식을 훔친다는 것은 더더구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하르코프는 땅 주인에게 받쳐야 할 만큼의 곡식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오래 지은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르코프 고생이 많았네 올해 농사는 무척 어려웠다지 네 가뭄이 심해서 곡식을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 그거 참 안됐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게. 하르코프는 앞날을 걱정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모두 바치고 나니 마음만은 홀가분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구즈넬스키는 한참 동안 분주히 서둘렀습니다. 내년까지 먹어야 할 양식을 숨겨 놓아야 했으니까요. 구즈넬스키는 받쳐야 할 곡식을 마저 다 채우지 못한 채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구즈넬스키 농사 짓느라 고생이 많았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나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가뭄이 오죽 심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거두어드린 곡식은 이것뿐입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했네. 어려운 일이 있거든 찾아오게. 구즈넬스키는 땅 주인이 소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시노비치는 하르코프처럼 걱정하지도 않았고 구즈넬스키처럼 바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노비치는 도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지요. 바보 같은 녀석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어디 두고 보자. 배가 고파서 장자가 등에 달라붙고 자식들이 아우성을 지는데 도둑질을 안 하고 베길 수 있나. 그냥 나처럼 솔직하게 다 갖다 주고 뒷구멍으로 슬쩍슬쩍 빼내는 수밖에 없어. 괜히 섣불리 속였다간 신용만 잃는다고. 시노비치는 곡식을 모두 싣고서 당당하게 주인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게 시노비치. 금년 농사는 잘 되었나. 네, 흉년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랬더니 일한 만큼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로 애 많이 썼군. 시노비치는 마치 자기 양식을 맡겨두는 기분으로 땅 주인에게 곡식을 넘겨주고 돌아갔어요. 땅 주인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 사람의 속을 훤히 끄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한 두 달쯤 흘러 양식이 모두 떨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돌아다녀볼까? 땅 주인은 제일 먼저 하르코푼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하르코푼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문간에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바싹 야위어 있었지요. 그 중 막내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형에게 보챘습니다. 형, 나 배고파. 빵 먹고 싶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오실 거야. 엄마가 오면 뭐 빵이 생기나? 엄마가 이모네 집으로 가서 빵을 구워온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모습을 본 땅 주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하르코푼의 정직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탄했지요. 땅 주인은 이번엔 구주네스킨의 집으로 가서 창문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마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었고 구주네스키와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아이들도 하르코프의 아이들과는 달리 피둥피둥 살이 쪄 있었지요. 흠 어찌된 일인지 잘 알겠군. 땅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시노비치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시노비치네 집은 먼저 본 두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굉장한 부잣집인 듯 음식이 풍성했어요. 식탁 위에는 흰빵은 물론이고 고기, 우유, 수프 등이 가득 놓여 있었지요. 허허 참 도리어 우리 집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군. 땅 주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의 집에는 마침 하르코프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수척하고 눈도 푹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하르코프 여긴 웬일인가? 땅 주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려운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부탁이라고 어서 말해보게. 저 곡식을 좀 구워주십사 하고요. 내년에 농사를 잘 지어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르코프,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곡식을 가져가 먹도록 하게. 가족들을 굶겨서는 안 되지. 땅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하르코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많은 양식과 돈까지 얻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구즈넬스키는 이 사실을 알고 배가 아팠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었으니 내 사정도 뻔하다는 것을 알 거야. 구즈넬스키는 자기도 주인에게 곡식을 얻어올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어가다 우연히 길에서 땅 주인과 마주쳤어요. 구즈넬스키,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는 길인가? 네, 마침 잘 만났습니다요. 어르신 댁을 찾아가는 길이었지요. 우리 집엔 무엇하러? 곡식이 다 떨어져 가족들이 며칠째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그래? 이상하군. 그럼 내가 잘못 보았나?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자네 집에 가서 보니까 자네 식구들이 모두 빵을 먹고 있던걸? 당황한 구즈넬스키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땅 주인은 도망치듯 서둘러 가는 구즈넬스키의 뒷모습을 보며 껄껄껄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거짓말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거든. 한편 시노비치는 밤마다 주인의 집 창고에 가서 곡식을 훔쳤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몰래 구멍을 뚫어놓고 드나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에서 기르는 개가 광견병에 걸려 미쳐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든 개를 죽일 수도 없으니 창고 안에 가둬두어라. 그래서 미친 개는 창고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노비치는 그날도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주인집 창고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구슬처럼 반짝이는 두 개의 눈이 시노비치를 노려보았지요. 아, 저게 뭐지? 시노비치는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솟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서는 순간 두 개의 눈이 앞으로 확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친 개였지요. 개는 으르렁거리며 시노비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인들은 광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개가 시노비치와 함께 죽어 있었던 겁니다. 시노비치는 미친 개와 뒤엉킨 채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끝내는 둘 다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듬 해가 되자 주인은 구즈넬스키와 시노비치 몫으로 주었던 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땅을 모두 하르코프에게 주며 말했어요. 자네는 지금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네. 이 땅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잘 살도록 하게. 정직한 하르코프는 무릎을 꿇고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아들이 된 소년 어느 마을에 의형제를 맺은 한 남자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소년은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떠나면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나는 산이 너무 높고 험해서 무서워요. 그러자 형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자신 만만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 형이 있잖아.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형이 보살펴줄게.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안심이 되어 형의 뒤를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자와 소년은 가파른 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남자는 암벽에 갈라진 틈에 둥지를 틀고 새끼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 금강 앵물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머리에 노란 몸, 그리고 파란 꼬리를 가진 금강 앵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절벽은 위험했고 갈라진 틈은 남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남자는 뒤따라오던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야, 형은 암벽 틈에 있는 새의 새끼들이 너무 갖고 싶구나. 소년은 발꿈치를 들고 고개를 들어 암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벽이 너무 높고 가팔라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말했어요. 저기 있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동생아, 형을 위해 저 새끼들을 가져다 주겠니? 남자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소년은 거절할 수 없어 나무줄기를 잡고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겨우 새의 둥지에 다다른 소년이 손을 뻗어 새끼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미새가 소년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어미새는 깃털을 세우고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부리로 소년의 몸을 여기저기 쪼아댔습니다. 견디다 못한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어요. 어미새가 나를 막 쪼아요. 그냥 내려갈래요. 그러자 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라면서 그까지 새끼새 하나 못 가져준단 말이냐? 형이 화를 내자 동생은 다시 한 번 새 둥지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어미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새끼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요. 형,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다니. 심술이 난 남자는 암벽 위에 동생을 그대로 둔 채 나무줄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을 내려가 버렸지요. 어미새는 소년의 주위를 맴돌며 똥을 마구싸 소년의 온몸을 똥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암벽 위에서 소년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어요. 닷새째 되던 날 표범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먹잇감을 찾던 표범은 군침을 흘렸어요. 아래서 표범이 노려보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어미새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새끼들을 표범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을 다 받아 먹은 표범이 소년에게 나무줄기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잡아먹지 않을 테니 내려오너라. 소년은 표범의 도움으로 겨우 절벽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온통 새똥투성이에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답니다. 그런 소년이 불쌍해 보였던지 표범은 소년을 강가로 데리고 가 물을 먹여주고 제자분한 몸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나에겐 자식이 없으니 너를 양자로 삼고 싶구나. 자신을 구해준 표범을 따라 소년은 양아버지가 된 표범의 집으로 갔습니다. 표범의 집에는 자트바나무에 굵은 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한쪽 끝에서는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불을 사용할 줄 몰라 고기를 햇볕에 말려서 먹고 살았지요. 소년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음, 저건 불이란다. 고기를 익혀 먹을 수도 있고 밤이 되면 너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한 뒤 표범은 고기 한 덩이를 익혀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고는 따스한 표범의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표범은 사냥을 가고 소년은 표범의 아내와 집을 지켰습니다. 배가 고픈 소년이 표범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소년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표범의 아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잡아먹기 전에 조용히 해. 놀란 소년은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줄임배를 넘켜지고 표범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표범이 먹이를 물고 어슬렁거리며 돌아오자 소년은 손살같이 뛰어나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표범은 무섭게 화를 내며 아내를 꼬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표범의 아내는 여전히 소년을 굶기고 괴롭혔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표범은 소년에게 화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날 표범이 사냥을 나가자 이번에는 화가 난 표범의 아내가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년은 화를 쏘아 표범의 아내를 죽였지요. 해가 저물고 표범이 돌아오자 소년은 솔직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표범은 소년이 정당했다고 말하면서 구운 고기를 나눠주었지요. 고기를 먹으면서 소년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마 가족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몹시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소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표범은 마을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덧붙였지요. 길을 가다가 누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위와 알로웨이라 나무에게만 대답하고 썩은 나무가 고양이 울음소리로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거라. 자신을 잘 돌봐준 표범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떠난 소년은 마을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그만 표범이 일러준 말을 잊고 말았어요. 야오, 너 어디 가니?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길가에 썩은 나무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마을에 가. 소년은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목숨이 짧아졌습니다. 만약 소년이 썩은 나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바위나 알로웨이라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았을 겁니다. 다시 길을 가던 소년은 또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소년이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로 변장한 식인종 메가롱 카무 두대였어요.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귀에 장식을 달았지만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아닌 줄 금방 알아챘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자 메가롱 카무 두레는 달려들어 소년을 잡아 바구니 속에 넣었습니다. 바구니에 소년을 넣고 집으로 가는 길에 메가롱 카무 두레는 낯선 짐승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나 살피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때 바구니 속에 소년이 꾀를 냈습니다. 이것 봐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안 치우고 나를 메고 가다간 걸려서 넘어질걸? 소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긴 메가롱 카무 두레는 여기저기 길가에 널려있던 나뭇가지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소년은 바구니에서 빠져나와 자기 대신 바구니에 돌을 채우고 달아났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메가롱 카무 두레는 신이 나서 바구니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해주마. 그런데 바구니 안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돌덩이만 들어 있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로 돌아온 소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소년을 버리고 간 남자는 부끄러워 마을에서 도망가버렸지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불을 알게 된 사람들은 소년과 함께 표범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자 표범은 양아들이 왔다며 반겼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을 선물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미 안안시 이야기 안안시는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안안시가 사는 나라의 왕에게는 몸이 황소만큼이나 크고 황금빛 털이 사자갈개처럼 멋진 암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암양은 해마다 새끼들을 열 마리씩 낳아서 왕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고 멋진 암양을 너무 좋아했던 왕은 혹시나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겠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안시는 옥수수가 잘 익었는지 보려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옥수수가 모두 짓밟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안안시는 돌을 집어들고는 옥수수밭을 망쳐놓은 범인을 찾아다녔지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안안시는 한쪽 구석에서 옥수수를 입에 물고 우물거리는 양을 찾아냈습니다. 애써 키운 옥수수농사를 망쳐 화가 침인 안안시는 그 양이 왕의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양을 향해 있는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양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잠시 이후 안안시는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니 저건 왕의 양이 아닌가. 양에게 손을 대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지. 이제 어떡하지. 그때 머리 위에서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안안시는 무심코 그 열매를 주었어요. 그러자 열매가 또 하나 떨어졌어요. 다시 열매를 주우려던 안안시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안안시는 낑낑거리며 죽은 양을 나무 위에 걸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거미를 찾아갔어요. 이봐 거미 친구 이 열매 좀 봐.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마구 떨어져 우리 같이 주우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내 생각을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둘은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가 나무를 흔들어 내가 밑에서 주울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미는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후두둑후두둑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열매를 본 거미는 신이 나서 나무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열매와 함께 나무 위에 걸쳐놓은 양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본 안안시는 몹시 놀라는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왕이 아끼는 양이잖아. 네가 암양을 죽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미는 깜짝 놀라 안안씨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안안씨 날 좀 도와줘. 안안씨는 난처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갸우뚱 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왕이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서 잘 말해봐. 그렇게 냉정히 말하고 안안씨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죽은 양을 보고 보들보들 떨던 거미는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양반아, 양이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 이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거미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다음 안안씨를 찾아가서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안씨, 자네 말대로 하길 잘했어. 솔직하게 말하니 왕께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양고기까지 나눠주시더군. 그 말을 들은 안안씨는 자기가 거미를 속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걷자 왕을 찾아갔지요. 왕이시여, 양을 죽인 건 접니다. 거미가 아니라고요. 아직 양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던 왕은 안안씨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거미와 그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안씨가 왕의 양을 죽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거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까지 낱낱이 고해받쳤지요. 거미 부부의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안씨는 손이 발이 되도록 자신의 잘못을 빌었지만 왕은 그럴수록 안안씨가 더욱 얄미웠습니다. 결국 화를 사귀지 못한 왕은 안안씨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구르고 구르던 안안씨는 몸이 조각나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안씨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벌벌거리며 기어가는 거미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지요. 안안씨는 비록 몸이 거미로 바뀌었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전히 자신만만 했어요. 비록 내가 몸은 거미지만 이 똘똘한 머리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 신조차도 나를 이기지 못할걸. 안안씨의 이 말은 마침내 신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신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안씨를 신이 사는 마을로 불러드렸어요. 안안씨 니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분노한 신 앞에서 안안씨는 여덟 개의 다리로 우왕좌왕하며 쩔쩔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앞으로 가져오너라. 황당한 신의 명령에 안안씨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신은 단호했어요.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신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안씨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엉금엉금 신의 집 앞을 돌고 또 돌았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신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 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한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고 뭐야. 이러다가 큰 코 다치겠는걸. 그 자리를 맴돌던 안안씨의 눈에 저 멀리 날아가는 붉은 깃털의 코풀새가 보였습니다. 안안씨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새들이 모여 사는 숲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사정사정에서 새들의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씩 얻은 다음 그것으로 옷을 지었지요. 빨강, 파랑, 노랑, 검정의 화려한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안안씨는 신의 집 앞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집을 나오던 신은 집 앞 나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빛깔의 새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신이었지만 그 새가 어떤 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럴수록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신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혹시 그 새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동물들도 안안씨가 다른 새의 깃털로 변장한 그 새를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 안안씨라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안씨의 이름을 들은 신은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안씨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안안씨에게 불가능한 일을 지켰거든. 그러면서 신은 자신이 안안씨에게 명령한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또 물었어요. 신께서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잠시 고민하던 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음, 그건 이 자리에 안안씨가 없으니 말해주는 건데 바로 해와 달과 어둠이다. 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이제 안안씨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과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한 안안씨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기탈옷을 벗어버리고 먼 길을 떠났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사람들이 안안씨의 일을 잊어갈 무렵 커다란 자루를 어깨에 맨 안안씨가 신의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신은 안안씨가 나타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이냐.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넌 이곳에 올 수가 없다. 오랜 여행을 했는지 지치고 깨재재한 모습이었지만 안안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안안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안씨는 자루를 열어 시커먼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안안씨가 꺼낸 것은 바로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자루 속에서 나오자 온 세상은 시륵처럼 어두워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과 동물들은 빛을 달라고 아호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안안씨는 어둠을 자루에 넣고 이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커다란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달이었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 영롱한 빛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안안씨가 어둠과 달을 가져오자 신도 그만 안안씨가 두려워졌지요. 그러나 이렇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도 가져왔느냐. 그럼요. 그 나머지 하나도 보시겠어요? 빙글거리던 안안씨는 달을 자루에 담고 뭔가를 찾았어요. 그러고는 자루를 활짝 벌려 그것을 꺼냈습니다. 아, 눈부셔. 안안씨가 꺼낸 것은 바로 신이 생각한 마지막 그것 바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해의 빛이 너무나 강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오리온 자리 이야기 오리온은 매우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무척 세었지요. 게다가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재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이 커다란 방망이와 활을 들고 숲속에 나타나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날 오리온은 이오니아의 키오스 섬으로 사냥을 갔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아름다워라. 저 아가씨를 내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리온이 한눈에 반한 그 아가씨는 키오스 섬의 왕 오이노피온 왕의 딸 메로페였습니다. 오리온은 당장 오이노피온 왕을 찾아갔습니다. 오이노피온 왕이시여 메로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이라고 글쎄 자네가 만약 이 섬에 있는 맹수들을 모두 없애주면 한번 생각해보지. 오이노피온 왕은 오리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온이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섬의 맹수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리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깟 맹수들 쯤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리온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섬의 모든 맹수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오이노피온 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쩐다지. 저 녀석의 힘은 정말 대더네. 힘으로는 못 당해내겠소. 하지만 오이노피온 왕은 오리온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식을 미루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결혼을 시켜준다는 소식이 없자 오리온은 벌컥 화를 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메로페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겠소. 오리온은 이렇게 말하며 메로페를 강제로 꿰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오이노피온 왕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일단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해보자. 디오니소스는 오이노피온 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오리온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오이노피온 왕은 쓰러져 자고 있는 오리온의 두 눈을 멀게 해서 바닷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 눈이, 내 눈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오리온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쪽 나라로 가거라. 거기 가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 다시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쪽 나라는 태양의 신 아폴론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온에게 동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은 해파이스토스가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분명해. 이 소리를 따라가 보자. 그리고 해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해파이스토스는 대장간의 신의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눈이 멀어버린 오리온의 모습을 본 해파이스토스는 깜짝 놀랐어요. 오리온은 해파이스토스에게 눈이 멀게 된 사연을 설명해 주었지요. 오리온 걱정 말게 자네가 동쪽 나라에 가는 걸 도와주지. 해파이스토스의 도움으로 오리온은 동쪽 나라에 가서 태양의 신 아폴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기다려라, 오이노피온 오리온은 오이노피온에게 복수하기 위해 곧장 키오스 섬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리온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오이노피온 왕은 급히 섬을 떠났습니다. 결국 오리온은 복수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뒤 오리온은 크레타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폴론의 여동생인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금세 신들에게 퍼졌어요. 오리온과 아르테미스가 결혼한데 아름다운 여신을 꿰어내더니 오리온도 참 대단하군. 대부분의 신들은 오리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리온이 힘이 센 것만 믿고 너무 잘난 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론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요. 절대 안 돼. 아르테미스, 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 아르테미스는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리온을 내 동생과 떼어놓아야 할 텐데.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아폴론은 마침내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폴론은 오리온의 머리 위에 황금 왕관을 씌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만 눈에 띄었지요. 아르테미스, 네가 아무리 뛰어난 활 솜씨를 자랑한다고 해도 저기 멀리 보이는 황금 사슴을 쏘아 맞히지는 못하겠지. 아폴론이 은근히 아르테미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오빤, 내가 사냥의 여신이라는 사실을 잊으셨나 보군요. 아르테미스는 이렇게 말하며 힘껏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곧장 날아가 황금 왕관을 마쳤어요. 아르테미스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오리온을 쏘았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파도에 떠밀려온 오리온을 보고야 아르테미스는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르테미스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갔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님, 제발 오리온님을 살려주세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아르테미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할 때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게 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해가 뜨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또다시 해가 떠도 죽은 오리온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마지막으로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제우스님, 오리온님을 밤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세요. 별이 되어서 제가 다니는 길목을 환히 비추게 해주세요. 제우스는 아르테미스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나타나면 너무 환해 오리온을 볼 수 없을까봐 오리온 자리의 별들을 매우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신선가족이야기 옛날 하늘나라에 젊은 두 남녀 신선이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에서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날짜를 보내고 있었지요. 하늘나라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젊은 남신선과 여신선은 외모를 가꾸는 데 열중했습니다. 남신선은 열심히 운동을 했고 여신선은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잠을 자곤 했습니다. 여신선은 자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했어요. 남신선도 자고 있는 여신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구름으로 만든 이불로 자고 있는 여신선을 덮어주거나 머리맡에 과일을 잔뜩 쌓아두는 것으로 여신선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신선과 건강한 체격의 멋진 남신선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답니다. 젊은 남녀 신선이 하늘나라에서 논의는 모습은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두 신선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기다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된 신선이 인간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답니다. 계속 인간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혈기왕성한 두 신선이라고 해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신선은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잠깐만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정말 무척 궁금하단 말이야. 여신선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면서 남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신선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신선도 처음에는 망설였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여신선이 조르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여신선은 남신선에게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인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시간에 우리는 잠을 푹 자면 돼.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잠이 들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내려가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인간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여신선은 남신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신선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여신선이 워낙 잠이 많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도 늦잠을 자게 된다면 인간들에게 들키기가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신선이 스스로 잠을 푹 자고 간다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신선도 슬며시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간 세상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내려갔다가 오자. 대신 꼭 인간들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거야. 약속해. 남신선의 말에 여신선은 오늘 밤에 내려갔다 오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자정이 되었어요. 도신선은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지요. 인간에게 들키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곧 불안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을 기뻐했답니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두 신선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올라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신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간 세상의 하루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내려와 볼 걸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 여신선은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남신선을 졸랐습니다. 남신선도 내심 여신선이 더 머무르자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보았자 아무 부족함 없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것은 젊은 두 남녀 신선에게는 따분할 게 뻔했거든요. 하루만 숨어 지내자 사실 인간들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 더 머물러도 되지 않아?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 역시 인간들이 올지도 모르는 곳에 여신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숲속에 숨어서 인간들이 오는지 기다리자 신선들이 내려온 곳은 운 좋게도 깊은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날이 어두워지도록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남신선과 여신선은 그날부터 인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신선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곳에 둘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시간이 흘러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신선 둘은 자신이 신선이라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신선과 여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남신선은 여신선과 상의를 했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 되기 전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신선은 아이들이 생기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터라 마음껏 자고 하늘나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말이지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여신선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여신선을 계속 깨웠지만 여신선은 조금만 더 자고 가야겠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기다려야 했고 남신선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새벽력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신선을 강제로 깨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들이 보이지 않자 남신선은 그냥 새벽력에 올라가기로 한 것인데 여신선은 또 늑장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신선 가족은 산속 깊이 물을 들어온 부지런한 아낙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신선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보인 죄로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남신선은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신선이라는 것도 잊고 여신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던 신선 가족은 인간 세상에서 산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으로 만들어진 성벽 옛날의 신들은 두 종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거인족을 싫어하는 오딘의 편에 서서 거인과 싸우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애시르 신족과 풍요로움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바니르 신족이었지요. 어느 날 애시르 신족의 왕인 오딘에게 굴베이그라는 마녀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상에서 황금이 가장 좋은데 이 나라에는 황금이 아주 많군요. 마녀의 말에 신족의 위기를 느낀 오디는 대답했습니다. 마녀란 존재는 늘 세상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지 아마 너는 그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황금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존재가 있을까요? 난 황금으로 당신의 자리도 살 수 있지요. 뭐라고? 황금으로 내 자리를 산다고? 네가 넘보는 것이 바로 내 자리로구나. 아무튼 이 세상의 마녀들은 다 없애버려야 해. 화가 난 오디는 마녀를 잡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마녀를 집어삼킨 불은 마치 악마가 혀를 날름거리듯이 더욱 활활 타올랐지요. 그런데 불길 속에서 둥글고 검은 것이 나타나더니 점점 그 모습이 커졌어요.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마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오딘은 소리쳤어요. 저 마녀를 다시 불 속에 던져넣어라.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 던져라. 신들은 오딘의 말에 따라 마녀를 불 속에 던지고 살아나오면 또 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결코 죽지 않았지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바니르 신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실의 신족은 늘 문제만 일으켜 게다가 마녀 하나도 어쩌지 못하다니 이건 신들의 수치야. 저런 신족은 애초에 없애버려야 했어. 바니르 신족이 애실의 신족을 비웃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딘은 창을 던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 오딘과 애실의 신족을 비웃을 수는 없다. 우리를 넓신 여기는 자에게는 처절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다. 두 신족의 전쟁은 바니르 신족과 애실의 신족이 번갈아 가며 이기는 바람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친 두 신족은 서로 상대편에 인지를 보내고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바니르 신족은 인질로 프레이르와 프레이야를 보냈습니다. 그 후 두 신족은 평화롭게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레이르와 프레이아는 애실의 신족의 왕자와 공주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거인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아스가르드를 둘러싼 나무 울타리들이 그만 전쟁으로 인해 모두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울타리를 다시 훌륭하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덩치가 좋은 젊은이 하나가 거친 말 한 피를 끌고 아스가르드에 나타나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18개월의 시간을 주면 어떤 거인도 파괴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신들은 젊은이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대거는 뭔가 젊은이는 싱긋 웃고는 한 구석에 있던 미의 여신 프레이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 그 대가로 프레이야를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과 달도요. 그 말을 들은 프레이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젊은이를 바라보았어요. 신들은 회의를 열었으나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때 꽤는 많지만 늘 말썽만 일으키는 로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저 젊은이가 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신들은 젊은이에게 6개월 안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로키가 얄밉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안 돼. 프레이아를 지그시 바라보던 젊은이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지요. 대신 제 말과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는 말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으리라는 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젊은이는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집채만한 돌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 쉽게 부숴버렸어요. 더구나 같이 일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돌도 한꺼번에 실어 날랐지요. 성벽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그것을 본 신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뭐야, 로키, 네 말을 듣다가 프레이어랑 해와 달을 모두 빼앗기게 생겼잖아. 찬바람이 불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젊은이가 약속했던 6개월의 기한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신들은 로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닥달했습니다. 네가 일을 꾸몄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해결해. 안 그러면 살려두지 않을 테다.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와 결혼을 하게 된 프레이언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난처해진 로키는 젊은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무슨 수가 없을까 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 말을 이용하는 거야. 젊은이 못지않게 일을 하던 말은 숱말 이었어요. 그래서 로키는 아름다운 앞말로 변신하여 숱말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은 젊은이가 뭐라고 호통을 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말만 쳐다보았습니다. 앞말로 변한 로키는 이때다 싶어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젊은이의 말도 앞말를 뒤따라 갔지요. 젊은이도 자신의 말을 찾기 위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어요. 숲속에서 젊은이가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찾았지만 로키가 숨겨버린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은 이제 거의 다 지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젊은이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의 몸이 커져 갔습니다. 젊은이는 거인족 이었어요. 우연히 프레이아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인은 젊은이로 모습을 바꾸어 아스가르드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로키가 젊은이의 말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거인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날 속이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이 된 젊은이는 성벽을 쌓으려고 부숴놓은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들고 신들에게 덤볐습니다. 쿵! 쓰러진 것은 거인이었어요. 신들에게 덤비는 거인의 모습을 보고 전쟁의 신인 토르가 요정들이 만들어준 쇠망치로 거인의 머리를 쳤기 때문이지요. 거인은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프레이아는 거인에게 시집까지 안아도 되어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신들은 튼튼한 성벽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마우이 먼 옛날에 마우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그만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자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이를 잘 싸서 바다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다로 떠내려 간 아이는 바다에 사는 선조 신들이 건져내어 잘 키웠어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제 부모와 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선조 신들은 아이에게 이름이 마우이라는 것과 부모와 내 형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마우이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자 몹시 놀랐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네 명밖에 없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아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바다에 버려진 일이며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 네가 나의 다섯 번째 아들이구나 나의 소중한 아들아 어머니는 감격해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구보다 다섯 번째 마우이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먼 친척벌인 할머니 무릴랑가에게 매일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다섯째 마우이가 말했어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우이는 가지고 간 음식을 할머니가 잘 찾지 못할 만한 곳에 두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음식을 찾아 먹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마우이가 음식을 가져다 드린 지 며칠째 되는 날 드디어 참다 못한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냐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 줘야지. 할머니의 호통에 마우이는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다섯번째 손자 마우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부터 음식을 잘 가져다 드릴 테니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음식을 잘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풀린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할머니의 턱뼈를 갖고 싶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당당한 마우이가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냉큼 턱뼈를 빼주었지요. 마법의 능력을 가진 할머니의 턱뼈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갖게 된 마우이는 이제부터 여러가지 모험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게 된답니다. 마우이는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해결할 일을 떠올린 마우이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태양신 라가 너무 빨리 하늘을 지나가서 낮이 무척 짧아요. 라를 붙잡아 좀 더 천천히 하늘을 지나가게 만들면 어떨까요? 형들은 마우이의 말에 주저했습니다. 낮이 짧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라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 하지만 마우이는 형들을 설득해서 굵은 밧줄을 꼬아 튼튼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올가미를 밤이면 태양이 들어가는 루아 오테라 동굴로 가져갔어요. 올가미를 치고 밤새 기다린 형제들은 새벽이 되어 라가 나오려는 순간 올가미를 걸고 마우이의 신호에 따라 잡아당겼습니다. 마우이가 라를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나가 공격하려 했지만 올가미는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 빨리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우이는 마른 밧줄로는 태양신 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은 이제 태양신 라를 붙잡는 일은 그만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마우이는 형들을 설득했어요. 형님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물에 젖은 암화를 사용해 좀 더 넓은 올가미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밧줄을 만들었어요. 다시 아침이 왔고 형제들은 태양신 라에게 올가미를 걸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라는 올가미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태양신 라는 올가미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마우이가 무릴랑가의 턱뼈로 태양신 라를 흠씬 두들겨 뱄지요. 그러자 라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못살게 구는 거야? 나를 죽일 작정이냐? 마우이는 턱별을 휘휘 돌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지나가겠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진짜 죽일 수도 있어. 태양신 라는 마우이가 무서워 하늘을 천천히 지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여유있게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섯째 마우이가 따라 나섰지요. 형들은 마우이가 따라 나서는 게 싫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러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 몰라. 형들이 자신을 두고 가려고 하자 마우이는 마법으로 몸을 작게 만들어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형들 앞에 불쑥 나타나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너를 데려가면 우리만 고생해. 그렇게 말한 형들은 섬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섬으로 노를 저어가면 갈수록 배는 점점 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마우이 이제 마법도 부리니 제발 우리를 따라다니지 마. 마우이는 싱긋 웃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는 게 좋을 걸 그래야 형들이 물고기를 낳는 동안 나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일을 할 테니까 말을 듣고 보니 배에 난 조그만 구멍에서 조금씩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형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마우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따라 나선 마우이는 사사건건 참견을 했어요. 형들이 이쯤이면 낚시를 시작해도 되겠지 하고 낚시줄을 느리면 마우이는 그때마다 끼어들었습니다. 좀 더 먼 바다로 가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아주 먼 바다까지 배를 저어 왔을 때 마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마우이의 말대로 형들은 낚시줄을 내렸어요. 곧 배는 큰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형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마우이가 나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형들은 말렸어요. 너는 낚시대도 없잖아. 마우이는 의기양양하게 놀릴랑가의 턱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낚시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우이는 아마 밧줄로 자신의 코를 쳐서 코피를 터트린 다음 그 피를 턱뼈에 묶은 낚시바늘에 묻혀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윽고 낚시바늘이 깊고 깊은 바다 밑에 닿았을 때 마우이는 낚시줄을 잡아당겼어요. 있는 힘을 다해 당기자 거대한 물고기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물고기의 등 위에는 위대한 신 탕갈로아 손자의 집이 있었고 마우이의 낚시바늘은 그 집 지붕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형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자 내가 끌어올린 물고기가 어때요? 하지만 형들은 탕갈로아 손자의 집을 끌어올린 것이 두려워 파랗게 질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우이는 그런 형들을 보며 껄껄거리고 웃었어요. 이 물고기는 또 다른 섬이 될 거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섬을 건져올린 마우이는 탕갈로아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재물을 구하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마우이는 형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음식을 먹어선 안 돼. 그리고 큰 물고기는 절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형들은 마우이의 당부를 무시하고 칼로 물고기를 자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몸보림을 쳐서 등에 많은 주름이 생겨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후에 뉴질랜드 섬이 되었지요. 마우이가 건진 그대로 물고기를 놔두었더라면 사람들이 농사 짓기에 좋은 평평한 땅이 되었을 텐데 형들이 물고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많은 산과 계곡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많은 모험을 한 마우이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했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의 여신 희네누이 태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마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여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멀리 지평선 저쪽을 보거라. 그곳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광이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푸른 옥으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뒤엉킨 해초덩어리며 입은 상어의 입이고 이는 흑요석처럼 날카롭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란다. 하지만 마우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서운 여신과 싸워 사람을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굳힌 마우이는 죽음의 여신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아니라 숲속에 작은 새들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너희들의 즐거운 노래와 지적임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여신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제발 웃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만약 여신을 깨우지 않고 내가 그 몸을 통과하면 죽음의 여신은 죽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야. 죽음의 여신이 잠자고 있는 곳에 도착한 마우이는 물리랑가의 턱뼈만을 가지고 조용히 여신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우이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여신의 몸이 불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새들은 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마우이의 말이 생각나 새어 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마우이가 여신의 몸까지 왔을 때 공작 비둘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새들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놀라 입을 벌리고 자고 있던 죽음의 여신이 잠을 깨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입을 통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던 마우이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까마귀의 거짓말 아주 아주 먼 옛날 까마귀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시중을 들던 새였습니다. 그때 까마귀는 사람처럼 말도 할 줄 알았고 은빛의 아름다운 날개도 가지고 있었지요. 크로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폴론님의 소식을 매일 알려드릴게요. 코로니스가 아폴론과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자 까마귀가 나섰습니다. 코로니스는 플레기아스 왕의 딸이에요. 아폴론과 코로니스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폴론은 코로니스를 아내로 맞았지요. 둘은 매일 함께 붙어 있었지만 태양의 신인 아폴론은 정말 바빴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까마귀가 오가며 우리 둘의 소식을 전해주면 되겠어. 아폴론이 코로니스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코로니스의 곁을 떠났답니다. 그 뒤 얼마 동안 까마귀는 정말 바쁘게 둘 사이를 녹았어요. 아폴론님 오늘은 코로니스님이 이 꽃을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내게 코로니스의 이야기를 더 해주겠니 까마귀는 둘 사이의 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다쟁이 까마귀의 이야기에는 점점 거짓말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아폴론에게 갔다가 코로니스에게 돌아온 까마귀는 코로니스가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어? 저건 누구지? 까마귀는 두 사람을 훔쳐보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가 수상해. 이렇게 생각하자 두 사람 사이가 더욱 다정하게만 보였습니다. 코로니스님이 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얼른 아폴론님에게 알려드려야지. 까마귀는 급히 아폴론에게 날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아폴론님. 코로니스님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예. 제가 보니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것 같았지요. 게다가 둘이서 아폴론님의 흉을 보고 있었어요. 까마귀의 거짓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안되겠다. 지금 당장 가자. 아폴론은 급히 코로니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코로니스가 왼 남자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폴론은 확인도 하지 않고 코로니스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코로니스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요. 하지만 코로니스 옆에 있던 남자는 바로 코로니스의 오빠였습니다. 아 이런 일이 내가 경솔하게 까마귀의 말만 듣고 아폴론이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폴론은 까마귀를 불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날개에서 아름다운 은빛을 빼앗고 검은 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까마귀는 까악 까악 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었지요. 말과 아름다운 날개를 잃어버린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별자리가 바로 까마귀 자리랍니다. 한편 코로니스는 죽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폴로님 아기를 살려주세요. 제 뱃속에 아폴로님의 아기가 있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아폴로는 아기를 살려내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태양의 신인 아폴로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아폴론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케이론에게 아기를 맡기자. 케이론이라면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케이론은 머리와 상반신은 인간이고 허리 아래는 말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의술이 뛰어났습니다. 케이론은 아폴론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케이론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케이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술을 모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케이론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야 너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혼자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구나. 케이론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어느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의술을 익히고 있었지요.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만큼은 할 수 없었지요. 분명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스클레피오스는 항상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가던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앞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뱀이지? 아스클레피오스는 커다란 돌을 던져서 뱀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다른 뱀 한 마리가 이상한 약초를 입에 물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뱀은 죽은 뱀에게 약초를 먹였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뱀이 꿈틀거리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물고 온 그 약초를 캤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먹여보았지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약초는 죽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의 약초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많은 신들의 노여움을 샀어요. 죽은 죽은 사람을 되살려내다니 삶과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스클레피오스를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저승의 신 하데스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죽는 자가 없으니 지하 세계는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인간들이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니 인간들이 곧 우리 신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신들의 왕 제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데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지요. 제오스는 곧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갔어요. 내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 약초를 써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제오스의 언포에도 불구하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제오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냈지요. 감히 내 명령을 듣지 않더니 제오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오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향해 무시무시한 천둥과 번개를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아스클레피오스는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지요. 아깝구나. 내 의술이 정말 아까워. 제오스는 어쩔 수 없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죽게 했지만 그의 뛰어난 의술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오스는 아폴론의 소원을 들어주어 죽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밤하늘의 별이 되게 했지요. 그 별자리가 바로 여름밤에 남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땅군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달맞이 꽃 이야기 옛날 남아메리카 칠레에는 인디오들이 살았습니다. 인디오들은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밤보다 낮을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인디오들 중에는 태양이 뜨는 낮보다 달이 뜨는 밤을 더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로즈였어요. 로즈는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했지요. 그러면서 로즈의 얼굴은 점점 달처럼 예쁘고 환해졌답니다. 인디오마을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축제를 벌이고 홀레식을 치렀습니다. 그의 열다섯 살이 되는 처녀들은 축제를 통해 신랑감을 만났지요. 축제가 벌어진 날 밤 곱게 치장한 처녀들이 늘어서 있으면 총각들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결혼을 했답니다. 축제 날이 돌아오자 열네 살인 로즈도 마음이 설레였어요. 1년만 지나면 자신도 신랑을 맞이할 나이가 되니까요. 달림 저는 어떤 청년한테 시집가게 될까요? 제 신랑이 될 분도 저처럼 달림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로즈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축제를 구경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 로즈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누 누구세요? 깜짝 놀란 로즈가 더듬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전 추장의 작은 아들이에요. 형제 부족의 추장집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축제에 맞춰 돌아왔는데 제가 너무 늦은 건가요? 예, 축제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른 가보세요. 로즈는 추장 아들과 헤어져 고운 달빛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즈의 머릿속에서는 추장 아들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연애 때처럼 로즈는 밖에 나와 밤하늘의 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추장 아들이 나타났답니다. 아, 어젯밤에 만난 아가씨 맞죠? 어젯밤 달빛 아래에서 본 아가씨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 역시 아름답군요. 달을 좋아하나요? 예, 저는 은은한 달빛이 좋아요. 저도 화려하고 강렬한 것보다는 수수하고 조용한 게 좋습니다. 로즈는 그 말을 듣고 왠지 추장 아들과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추장 아들은 로즈와 함께 달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둘의 사랑도 깊어졌지요. 벌써 일련의 세월이 흘러 다시 축제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청년들이 신부감을 고르는 시간이 돌아왔지요. 열다섯 살이 된 로즈는 신부가 되기 위해 예쁘게 치장을 했습니다. 추장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 걸 상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지요. 가장 먼저 신부를 고르게 될 청년은 추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청년들 중에서 사냥뿐만 아니라 싸움에도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추장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아가씨들 가까이 오자 로즈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로즈는 숨을 한 번 크게 쉰 다음 눈을 살짝 감았답니다. 사람들도 오늘 누가 추장 아들의 신부가 될지 무척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추장 아들은 로즈의 바로 옆에 있는 아가씨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부가 탄생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로즈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추장 아들이 다른 아가씨의 손을 잡은 걸 보니 형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다른 청년이 와서 로즈의 손을 잡았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어. 로즈는 청년의 손을 뿌리치고 숲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부족이 정한 교유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로즈를 선택한 청년의 손을 뿌리친 건 무척 큰 죄였지요. 너는 어찌하여 너를 고른 청년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느냐. 감히 성스러운 혼인 축제를 망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초장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로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자 초장은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 계집을 귀신의 골짜기로 주방하라. 귀신의 골짜기는 귀신들이 들끓고 있다고 소문난 무서운 곳이었어요. 로즈는 귀신의 골짜기로 쫓겨나서도 초장의 작은 아들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초장 아들은 내 손을 잡으려다 실수로 옆에 있는 아가씨의 손을 잡은 거야. 다들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착각한 게 틀림없어. 로즈는 달림을 쳐다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림은 꼭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로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꼭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용기를 내요. 하지만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초장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로즈의 얼굴은 추위와 더위에 지치고 귀신들한테 시달려 점점 흉하게 변해갔지요. 그러다 보니 로즈는 꼭 귀신처럼 보일 지경이었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축제 날이 되었어요. 초장 아들은 문득 1년 전 로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순진한 로즈의 사랑을 배반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로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초장 아들은 사람들 몰래 로즈를 찾아 귀신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로즈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초장 아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귀신의 골짜기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로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귀신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 떠돌 뿐이었지요. 로즈를 찾아 헤매던 초장 아들은 골짜기 구석에 피어난 노란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달을 바라보고 있는 노란 꽃은 로즈를 닮아 있었습니다. 로즈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매일 달을 바라보다가 그만 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꽃이 바로 달맞이 꽃입니다. 오늘의 동아 은 팔을 가진 왕 그 옛날부터 풍요로웠던 땅 아일랜드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쳐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투아타데 다나는 그 중 다섯 번째로 아일랜드에 들어왔어요. 북쪽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살던 투아타데 다나는 네 개의 도시에서 각각 네 개의 보물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왔답니다. 필리아스에서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올라서면 고함을 치는 파르의 도를 콜리아스에서는 태양 지혜 빛의 신인 루신의 무적의 창을 핀디아스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신 누아다의 검을 그리고 무리아스에서는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다 먹일 수 있는 풍요의 신 다그다의 큰 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피르볼그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투아타데 다나는 대항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닿자마자 그들은 배를 태워버렸어요. 투아타데 다나는 배가 불타면서 솟아난 검은 연기 덕분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지요. 드디어 마그투레드에서 투아타데 다난족과 피르볼그족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칠고 용감했던 투아타데 다난족은 거침없이 적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전투가 한창일 때 투아타데 다난의 왕 누아다는 적의 칼의 한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였던 디안케트는 떨어진 누아다 왕의 팔을 잘 싸서 땅에 묻었어요. 누아다 왕은 비록 한쪽 팔을 잃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결국 피르볼그족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아타데 나난족도 피르볼그족도 오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군사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르볼그족의 쓰렌드가 나섰어요. 누아다 왕 나와 마지막 결투를 벌이자. 누아다 왕은 조금도 조저하지 않고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다. 그러나 난 이미 팔 하나를 잃었다. 나의 한 팔로 너의 두 팔과 싸운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니 너도 한 팔로만 싸워라. 그럴 수는 없다. 네 한쪽 팔은 전쟁 중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의 약점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 자신 없으면 냉큼 너의 목을 내놓아라. 그렇다면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없애주마. 노아다 왕은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말렸어요. 왕이시요. 당신의 용기는 순고하나 한 팔로는 무리입니다. 결국 투아타드 단안족은 누아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 피르불구족과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피르불구족과 투아타드 단안족이 나눠 갖게 되었지요.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자 누아다 왕에게 반항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레스였지요. 브레스는 바다의 섬에 사는 신족 포모레이 왕과 투아타드의 단안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난 브레스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자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한쪽 팔을 잃은 누아다는 왕의 자격이 없소. 물러나야 합니다. 누아다를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아다는 이제 자신이 전쟁터의 영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브레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브레스는 현명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투아타데 단안 쪽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게다가 여러가지 일에 백성들을 심하게 부려먹었지요. 심지어 투아타데 단안의 신들조차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큰솥의 주인인 바그다는 적의 침입에 대비해 성 주변에 연못을 파야 했고 전쟁의 신 오그마는 장작을 날라야 했어요. 성에서 벌어지던 향연도 없어졌고 향연에서 시를 읍졸이고 악기를 연주하던 연주자들은 오갈대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투아타데 단안족의 시인 칼브레가 브레스를 찾아왔습니다. 브레스 왕이시여 제시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브레스 왕은 칼브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칼브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화려한 머리카락을 가진 왕이여. 그 눈부신 빛이 당신의 눈을 어둡게 하는구려. 저 성 주변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을 하는 신들을 보시오. 애써 일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백성들을 보시오. 이제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 그 기운이 당신을 멸망케 하리니. 노래를 마친 칼브레는 길길이 날뛰는 브레스를 뒤로 한 채 성문을 빠져나갔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브레스의 세력은 약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브레스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신들은 대놓고 브레스에게 원망을 퍼부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브레스는 어머니와 함께 포모레로 도망쳤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아다 왕을 그리워 했습니다. 하지만 누아다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때 누아다의 팔을 땅에 묻었던 의사 디안케트가 은으로 만든 팔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팔을 가지게 된 누아다는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누아다가 성대한 향연을 버리고 있을 때 루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루는 포모레 신족과 투아타데 단안 신족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낯선 청년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문지기가 그 앞을 막아 섰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요. 누아다 왕이 계신 성이란 말이요. 왕이라고? 누가 왕이란 말이냐? 신족의 아들인 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왕께 물어보거라. 서세파란 루의 호통에 문지기는 주춤거리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아다 왕 앞에서 루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누아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지났소. 비록 은으로 만든 팔을 붙였지만 그 팔로 나만큼 싸울 수 있겠소. 누아다는 또다시 자기 자리를 탐내는 자가 나타나자 투아타데 단안족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루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겠소. 이제 우리 종족은 당신같은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겠지. 나를 따르던 모든 수령들은 새로운 왕 루에게 복종을 맹세하도록 하라. 이렇게 투아타데 단안족의 왕의 계승은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포모레로 건너갔던 브레스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브레스의 군대에 맞서기에는 투아타데 단안의 군사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투아타데 단안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었지요. 의사 디안케트와 그의 아들들도 무슨 수가 없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신비의 의술책을 뒤적이던 의사는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찾아 저 산 꼭대기 샘물로 가져오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체라니요? 그것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게요? 사람들은 의사가 시체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스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무덤을 뒤져 전쟁 때 죽은 시체들을 찾아 산 꼭대기로 날랐습니다. 가져온 시체를 이 샘물에 넣으시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시체를 샘물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샘물 주위에서는 디안케트와 그의 세 아들이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샘물 속에서 죽은 시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잿빛 얼굴에 핏기가 돌고 뻣뻣했던 팔다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드디어 포모레와 투아타데 단안족의 대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왕 루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발로루와 맞서 싸우게 되었어요. 발로루의 한쪽 눈은 평소에는 감겨있다가 전쟁터에서만 뜨였습니다. 발로루의 눈빛은 사람을 약하게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꺼풀이 워낙 무거워 포모레 중 네 명이 달려들여야 겨우 들러올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로르의 눈꺼풀이 들어 올려지려는 순간 루는 발로르의 눈을 향해 거대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은 발로르는 물론 그 뒤에 있던 스물 일곱 명의 군사들이 모두 죽었어요. 결국 포모레와의 싸움은 브레스를 사로잡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브레스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소에서 항상 젖이 풍부하게 나오게 해줄 테니 날 살려주시오. 왕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정도로 어림없다. 그럼 사계절 내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소.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브레스는 다급해졌습니다. 씨 뿌리는 방법과 농사짓는 방법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겠소. 한참을 생각하던 왕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레스는 풀려났고 투아타데 단한족은 이제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일랜드 땅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지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도 비슷한 속담인데요. 우쭐대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상대를 얕잡아 보고 행동했더니 큰코다치는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들의 마음까지 통쾌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인도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자칼과 악어가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자칼과 악어 굶주린 자칼이 한 번은 개나 물고기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강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강에는 커다란 악어가 살고 있었지요. 악어 역시 몹시 배가 고팠는지라 자칼이 자칼이 오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자칼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참을 찾았지만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마침내 물이 얕은 강가에 우거진 덤불 사이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바비 발을 돌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칼이 물속에 발을 집어넣어 개를 잡으려는 찰나 늙은 악어한테 털썩 발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악어가 덤불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몰랐지 뭐예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 늙은 악어가 내 발을 입속에 넣었으니 당장 나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을 거야. 빠져나가려면 악어가 착각했다고 깨닫게 하는 것 뿐이겠군. 그래서 자칼은 짐짐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똑똑한 악어님 제 발을 잡는 대신 나무뿌리를 잡으셨군요. 부디 부드러운 뿌리이기를 빕니다. 악어는 덤불 속에 하도 오래 숨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칼의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얼른 자칼의 발을 놓아버렸지요. 자칼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면서 외쳤어요. 현명하신 악어님 고맙게도 저를 놓아주셨군요. 악어는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다음날 자칼은 다시 먹을 것을 구하러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악어가 무서워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내가 먹을 것을 찾을 때마다 진흙 바닥에서 작은 개가 내다본 단 말이야. 또다시 내다보기만 해봐. 당장 잡아먹을 테다. 강바닥 진흙 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악어가 이마를 듣고 물 위로 코끝을 조금 내밀었지요. 자기 코끝을 보고 자칼이 개라고 생각해서 아빠를 내밀면 얼른 자칼을 잡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악어의 코끝을 본 자칼은 큰소리로 외쳤어요. 친구 또 여기 있구먼 자네 코끝은 내가 먹을 게 아니네. 그렇게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요. 악어는 이번에도 자칼을 놓쳐서 무척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자칼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리라 단단히 결심했지요. 다음 날에도 자칼은 물가로 나갔습니다. 악어는 자칼을 잡을 수 있도록 강두 가까이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자칼은 강에 가까이 가는 것이 겁이 났어요. 악어가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 강가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자칼은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작은 개들이 모두 어디 갔지? 오늘은 하나도 없네. 배가 너무나 고픈데. 하지만 보통 개들이 물속에 있을 때면 작은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올라오며 펑펑 터지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악어는 개의 흉내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콧김을 불어 방울방울 물방울을 올렸지요. 커다란 물방울들이 올라오며 펑펑 터졌어요. 그것을 본 자칼은 거기 악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렸지요. 고마워 친구 친절하게도 자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다니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때부터 자칼은 강에 가서 개를 잡지 않고 정글 속에 머물며 열매나 나무뿌리 같은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어요. 자칼이 그러는 것을 알게 된 악어는 이제 자기가 직접 땅으로 가서 자칼을 잡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바닥에 열매가 잔뜩 떨어져 있는 무화과나무로 가서 열매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아래 숨어서 자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지만 자칼은 열매무더기를 보자마자 악어가 숨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자기 생각이 맞는지 보려고 자칼은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달콤하고 맛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내일 나부에서 떨어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려 또르르 구르지 그런데 여기 열매들은 무더기로 쌓여있네 썩은 것 같으니 먹지 말아야지. 그 말을 들은 악어는 무화과 열매들을 살짝 굴려서 썩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집이 커다란 악어가 몸을 흔드니 무화과들이 또르르 구르는 것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며 굴러갔지요. 자칼이 그것을 보고 외쳤어요. 악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니. 이번에도 놀잇감이 된 악어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분해 했어요. 이제 악어는 자칼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악어는 언덕에 있는 자칼의 굴로 찾아갔습니다. 자칼이 외출한 것을 한 악어는 몸을 숨기고 자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칼이 굴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땅 위로 뭔가 무거운 것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굴 양쪽에 흙덩어리들이 눌려있는 것이 누군가 억지로 들어간 듯 보였어요. 그래서 자칼은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내 작은 집아 내 예쁜 집아 왜 아무 소리가 없는 거니 집안이 안전하고 무사하면 넌 언제나 나를 불렀잖아. 뭐가 잘못되었기에 아무 말도 없는 거니? 그 소리를 듣고 악어는 상냥한 목소리를 지어 자칼을 불렀어요. 다정한 자칼님 오셨어요? 자칼은 당장 무서운 악어가 굴 안에 있음을 알았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악어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악어한테 내가 죽겠구나. 그런 다음 자칼은 짐짓 아무것도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내 소중한 집아 내 목소리를 들으니 참 좋다. 1분만 기다려줘 저녁을 지을 뗄나무를 모아올게. 자칼은 부랴부랴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굴 입구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는 동안 악어는 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요. 이제야말로 1분 뒤면 야가 빠진 자칼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샘이 절로 나왔어요. 자칼은 나뭇가지들을 넉넉히 모아 굴 앞에 놓은 다음 불을 붙여 굴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며 결국 굴 안에 있던 악어는 죽고 말았답니다. 자신을 노리는 악어가 죽자 자칼은 마음을 품 놓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영리한 소년 한 귀족이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리인을 보내 빌려준 돈을 받아오게 했어요. 어린 소년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말발급 소리를 듣고 찬문으로 내다보았지요. 안녕 꼬마야. 관리인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반쪽이와 말머리님. 소년이 인사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관리인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사냥을 나가셨어요. 죽인 것은 모두 밖에 버리고 죽이지 않은 것은 집으로 가져오시죠.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아버지는 구멍을 뚫고 계셔요. 다른 두 구멍을 그 구멍으로 막으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누나는 뭘 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누나는 기쁜 일이 없어져서 울고 있어요. 그럼 누이 동생은 누이 동생은 오고 가는 것을 요리하고 있어요. 헛참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주인어른께 말을 전해야겠다. 아무튼 잘 읽거라. 관리인은 소년의 말을 주인에게 전했어요. 두 사람은 그 괴상한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지요.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관리인더러 소년을 다시 찾아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부모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야 간단하지요. 소년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 갔어요. 어린 동생의 이를 잡아주려고요. 죽은 이는 밖에 버리지만 찾지 못한 이들은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요. 아버지는 이웃집에 백프랑을 빌리러 가셨어요. 다른 두 사람에게 꼰돈을 갚으려고요. 누나는 죽은 신랑의 묘지에 가서 울고 있고요. 그러니 기쁨이 사라져 울고 있는 거지요. 누이 동생은 완두콩을 볶고 있어요. 그 바람에 완두콩들이 냄비 속에서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다 하지요. 그렇군요. 내 내 설명이 만족스럽구나. 그러니 내 부모님께 이제 빚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구나. 아 깜빡했다. 넌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왜 나보고 반쪽이와 말머리라고 부른 거냐.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반쯤 열린 작은 창문으로 보니까 어르신 타고 오신 말머리하고 어르신 몸 절반만 보이더라고요. 위리하여 소년의 영리한 대답 덕분에 부모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대요. 오늘의 동화 스님과 어린 스님 옛날 어느 절에 늙은 스님과 어린 상자가 살았는데 스님은 미련하고 상자는 짓고 졌어요. 한 번은 상자가 보니 스님이 시주들어온 음식을 감춰놓고 몰래 혼자서 먹는 겁니다. 좀 골려줘야겠다 싶어서 스님한테 은근히 일렀지요. 스님 우리 절 뒷마당 나무 꼭대기에 오늘 아침 어미 까치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까치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스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맛있다 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답니다. 스님이 이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럼 네가 올라가서 좀 꺼내오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발을 삐어서 나무에 오르지를 못하니 어쩐대요. 스님이 몸소 나무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려니 맛있다는 까치알이 눈앞에 삼삼해서 어디 견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한참 올라가서 거의 다 왔는데 이때 밑에서 상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스님 힘내세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까치 동지에 손이 닿겠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놨던지 절에 불공들이러 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절 근처에서 농사짓던 사람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구경하러 죄 몰려와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지요. 점잖은 스님이 까치 동지에 까치 알 꺼내러 나무에 올라간 걸 봤으니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 인가요. 스님이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나서 상자를 마구 야단 쳤어요. 이놈아 눈치 없이 그게 무슨 소동이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사나흘 뒤에 스님이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잘못해서 궁둥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도 스님은 모르고 그냥 불을 뗐지요. 상자는 뒤에서 그 꼴을 다 보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궁둥이가 다 타서 스님이 아 뜨거 불이야 불 하고 마당에서 떼굴떼굴 불렀어요. 궁둥이를 두드려 불을 껐지요. 난리를 쳐도 그냥 멀거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겨우 불을 다 끄고 나서 스님이 또 야단을 쳤어요. 이놈아. 이놈아. 내 궁둥이에 불 붙은 걸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상자가 스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또 타일렀어요. 다음부터 불이 나거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고 나서 또 사나흘 뒤 한밤중에 스님이 고니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스님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 벌거벗은 채 밖으로 달려나가니 상자가 멀쩡한 마당에 서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스님이 화가 나서 또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어디에 불이 났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상자가 먼 산을 가리키며 그러더래요. 저기 먼 산에 불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불이 나거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만 스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의 판결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농사꾼이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소가 두 마리가 됐대요. 얼마나 좋은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송아지를 키웠지요. 하루는 농사꾼이 암소와 송아지를 데리고 밭일을 하러 갔습니다. 송아지는 풀밭에 놀게 두고 암소와 함께 밭에 가는데 한참 뒤에 보니 글쎄 송아지가 온데 간데 없지 뭐예요. 깜짝 놀라 여기저기 송아지 찾으러 다니다 보니 아 그놈의 송아지가 부잣집 말대에 섞여 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니가 여기에 있었구나.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하니. 말대 속에 들어가 송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말대를 보러 낳은 부자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봐 왜 남의 송아지를 맘대로 데려가나 남의 송아지라니요 이 송아진 우리 송아지 인뎁쇼 무슨 소리야 우리 말대에 딸렸으니 우리 송아지지 아이 참 아무려면 송아지가 소에 딸리지 말에 딸리겠습니까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러저러한 일로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했지요. 원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농사꾼 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송아지를 찾았을 때 송아지가 어디에서 놀더냐 얘 부잣집 말대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볼 것이 뭐 있나 송아지가 말에게 딸렸으니 말대에 섞여 놀지 소에게 딸렸으면 솟대에 섞여 놀지 않았겠느냐 두말 말고 송아지를 부잣집에 주워라 농사꾼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지만 원님 판결이라 불평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 이튿날 농사꾼은 반두를 들고 한길에 나가 고기 잡는 신용을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물고기들아 들어오너라 붕어도 잉어도 모두 들어오너라 작은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만 들어오너라 너희들을 많이 잡아서 우리 고울 원님한테 바칠테다. 이 짓을 해놓으니 사람들이 구경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실성을 했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하하 깔깔 웃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마침 원님이 행차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가보았지요? 가보니 난리가 나긴 났어요. 멀쩡한 사람이 벌건 대낮에 한길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반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 그게 난리가 아니면 뭐가 난리겠어요? 원님이 당장 사령들을 시켜 농사꾼을 잡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백성이라지만 어찌 이런 맹랑한 짓을 하느냐 그래 너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는 위치도 몰랐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농사꾼이 머리를 잔뜩 조아리고 한다는 말이 저도 물고기는 본 뒤 물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또께서 송아지가 소에 딸린 게 아니라 말에 딸렸다 하시기에 마음을 고쳐먹었었지요. 송아지가 소가 아니라 말에 딸렸다면 물고기도 물이 아니라 땅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구경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지요. 원님이 부자 편을 들어 얼마나 엉터리 없는 판결을 했는지 모르는 모르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원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느라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원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입으로 송아지가 말을 딸린 것이라 판결을 내놨으니 무슨 말을 더하나요.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낯이 벌게해져서 그만 슬그머니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누이 없는 원님 옛날에 한 원님이 살았는데 살이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쑥맥이었답니다. 한 번은 원님이 먼데 나들이를 가게 됐대요. 원님이 나들이 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 중에는 원님 물건을 대신 들고 가는 심부름꾼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사냥꾼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노루를 한 마리 짊어지고 갔어요. 그래서 원님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셋 중 한 명만 노루를 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노루를 짊어진 사람이 이 노루 이 노루는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하는 겁니다. 원님이 들어보니 그럴싸하단 말이지요. 노루를 잡은 사람이 노루 임자니까 노루를 짊어지고 가는 게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는 안 그렇거든요. 관인도 제 것인데 남이 차고 가고 책 보따리도 제 것인데 남이 들고 가고 병풍도 제 것인데 남이 지고 가니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행차를 멈추고 심부름꾼한테 부로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왜 내 것을 가지고 가느냐. 다 내려놓아라. 하고는 그걸 다 자기가 가지고 갔어요. 관인은 허리춤에 차고 책 보따리는 손에 들고 병풍은 등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갔지요. 또 한 번은 관하에 있는데 종이 들어와서 아래길을 누이 동생이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원님이 그 소리를 댔자마자 걸상에서 굴러떨어져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했대요. 아이고 내 누이 동생이 죽다니 이게 무슨 편이냐.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다시 아래길을 저 사또 누이 동생이 아니라 제 누이 동생이 죽었는뎁쇼 했지요. 그제야 원님이 눈물을 씻고 걸상에 돌아왔더니 참 나한테는 누이 동생이 없었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님이 또 있을까요? 오늘의 동화 문자를 아는 노루 옛날에 문자 잘 쓰는 선비가 살았어요. 이 선비 하는 일이 말끝마다 무작정 한문 글자로 된 말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이를테면 봄바람에 꽃이 핀다 하면 될 것을 춘풍의 화괴로다 이러고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하면 될 것을 산고하고 수심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은근히 으스대고 뻑이는 거예요. 한문 글자만 쓰면 유식한 줄 알고 말이지요. 이 선비가 한 번은 동무 선비들과 노루 사냥을 갔습니다. 활꾼 폐와 모리꾼 폐 이렇게 두 패로 갈렸는데 문자 잘 쓰는 선비는 몰입꾼이 됐어요. 활꾼들이 몰입꾼들 덜어 이르기를 자네들은 흩어져서 노루를 찾되 노루를 보면 가만히 손짓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반드시 사람만 알고 노루는 모르게 해야 하네 이랬어요. 문자 잘 쓰는 선비가 이 말을 잘 새겨듣고 노루를 찾으러 갔지요. 한참 찾다보니 아닌게 아니라 바위 밑에 노루 한 마리가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옳거니 노루를 찾았다. 노루를 보면 가만히 손짓을 해서 활꾼들한테 알리라고 했겠다. 그런데 막상 손짓을 하려고 보니 활꾼들이 안 보였어요. 다들 흩어져 노루를 찾느라고 멀리 가버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익히 이 일을 어찌 한다? 손짓을 해서는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 반드시 사람만 알고 노루는 모르게 노루가 문자를 알리 없으니 문자를 써서 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자를 써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암하의 산장이 숙면 중이오. 지공 시자는 속내 하라. 말인즉 바위 밑에 노루가 자고 있다. 활가진 이는 어서 오너라.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문자를 써서 온 산이 떠나갔듯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놓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노루가 그만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후다닥 달아나버렸지요. 활꾼들이 뒤늦게 달려와 보니 노루는 없고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 선비 하는 말이 아 글쎄 내가 사람만 알고 노루는 모르게 하느라고 문자를 써서 자네들한테 알렸지 뭔가 아마의 산장이 숙면 중이오. 지궁 시자는 속내하라. 이렇게 말일세. 그런데 노루가 그 소리를 듣고 달아나대. 거참 노루가 문자를 알아들을 줄 누가 알았겠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채질을 하는 사토 옛날 그날 어느 고울에 한 사토 가 있었는데 이 사토 한테는 별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버릇인고 하니 부채질을 할 때 부채든 손을 높이 들어 뒤통수에 까지 올렸다가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너울너울 크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슨 춤이라도 추는 것 같았다나요. 게다가 그때마다 잔뜩 점자는 빼며 헛기침을 엄 엄 해대니 굉장히 구경스러웠지요. 아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재미있어 하고 한편으론 성가셔 하다가 한 번은 저희들끼리 내기가 붙었어요. 한 늙은 아전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 사또 부채질이 저리 야단스러우니 볼만은 하되 정신이 사나워 어디 그 앞에서 수작이나 제대로 하겠나 내가 저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하니 다른 젊은 아잔들이 모두 한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만 하면 술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버릇을 못 고치면 어르신이 우리한테 한턱 내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내기가 붙었어요. 늙은 늙은 아전은 다른 아전들을 모두 동원 문 밖에 데리고 가서 문틈으로 안을 엿보게 하고는 자기 혼자 사또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물었지요. 너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방정을 떠느냐. 물으면서도 그 별난 부채질은 그치지 않는데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이 뒤통수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휘두르면서 울었어요. 예, 사또 그럴만한 일이 있어 오니 귀 좀 빌려주십시오. 늙은 아저는 사또 귀에 대고 쏙딱쏙딱 아래였지요. 방금 마을에 나갔더니 헌옷에 찢어진 갓에 쓴 낯선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글쎄 조금 뒤에는 환양말씨를 쓰는 낯선 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역졸이 어떻고 서리가 어떻고 수군대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예산일이 아닌 듯하여 사또께 아래려고 부리나케 달려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그만다 빛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듣자니 그것이 다름아닌 암행허사인 차가 아니냐 아이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사또가 어찌나 놀랐던지 그리도 천천히 휘두르던 부채를 갑자기 턱 밑으로 내리더니 재빠르게 흔들어댔어요. 마치 수잔 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다 난리가 났지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 다른 아전들은 다 놀랐어요. 아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대본에 부채질 버릇이 고쳐졌네. 이때 늙은 아전은 다시 사또기에 대고 사또 가만히 계십시오. 소인이 나가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건은 천연덕스럽게 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아전들 보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떤가 내 솜씨가 이번에도 도로 옛날 버릇으로 돌려놔볼 테니 잘 지켜보게나 하건은 다시 동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또가 아까보다 더 재빠르게 부채질을 하면서 물었지요. 그래 어찌 되었느냐 어서 아래여라 늙은 아저는 아까처럼 귀에 대고 속닥 속닥 아래였어요. 사또 이제 염려 마십시오. 그 거지 양반과 낯선 한양 사람들 모두 다른 고을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들끼리 수근거리기를 이 고을은 별일 없구나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 대번의 낯빛이 환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암행허서가 무슨 일로 내고 오래 오겠느냐 그러면서 팔을 다시 뒤통수 꼭대기로 올려 너울 너울 부채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그걸 본 다른 아전들이 다 감탄하면서 늙은 아전에게 술을 많이 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박생의 꿈 1465년 명나라 현종이 왕으로 주기완 해였습니다. 조선 세주 11년 이때 경주의 박생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유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과거에는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한지 늘 의아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뜻과 기상이 높고 씩씩하며 품위가 있어 권력자 앞에서도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의협심이 있다고 했지요. 평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순박하고 온순하고 진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박생은 예전부터 불교, 무속, 귀신 등에 관한 이야기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 생각에 어떤 확신이나 결단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용과 주역을 잃게 되면서부터 자기 생각에 자신을 갖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그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성품이 순박하고 따뜻했기에 스님들과도 원만하게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스님들과 널리 두루두루 알고 지낸 게 아니라 두세 스님과 깊이 사귀었지요. 스님들도 그를 글읽는 문사로서 받아들이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마치 진나라 승려 해원 지돈이 당대 이름난 문사였던 종병과 뇌차종 왕탄지와 시안과 사귀었듯 그를 막역한 벗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박생이 한 스님에게 천당과 지옥에 대해 질문하다가 다시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하나의 음과 양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이 하늘과 땅밖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스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잘라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죄도 복도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고 답할 뿐이었지요. 박생 박생은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생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찍이 일 리론이라는 글을 지어 생각을 정리하고 다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결론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 대략은 이렇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천하의 이는 오로지 하나일 뿐이라고 들었다. 두 가지 이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란 무엇인가? 천성을 말한다. 성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명암받아.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만들어낼 때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타고나게 한다. 이른바 이라는 것은 사물들이 각각 조리를 가지는 것이다. 어느 날 밤 박생은 자기 방에서 등불을 돋우고 주역을 읽다가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문득 한나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였습니다. 그 땅에는 원래 풀이나 나무가 없었고 모래나 자갈도 없었어요. 오직 발을 밟히는 것이라고는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습니다. 낮이면 뜨거운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올라 땅이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또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피부와 뼈를 파고드니 몸에 닥쳐오는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세로된 벼랑이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었어요. 벼랑에는 크고 웅장한 철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은 좌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굳고 사납게 생긴 문지기가 창과 새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고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새로 집을 지어 낮에는 피부가 불에 대어 문드러지고 밤에는 피부가 얼어붙어 갈라지고 터지곤 했습니다. 아침저녁 잠깐씩은 꿈틀거리며 웃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다지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박생이 놀라 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자 문지기가 그를 불렀어요. 박생은 당황스러웠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멈칫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지기가 창을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박생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아무개로 세상 울적 모르는 한낱 유학자입니다. 감히 신선세계의 관원을 모독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오나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박생이 엎드려 거듭 절하면서 당돌함을 사죄하니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유학자는 위협을 당해도 굽히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대는 어찌 이리 굽실거린단 말이오. 우리는 이치를 잘하는 군자를 만나고 싶어한지 오래되었소. 우리 임금께서는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동방에 한 말씀 전하고 싶어 하신다오. 잠깐 앉아 기다리시오. 군자가 왔다고 임금께 아뢰고 오겠소. 말을 마친 뒤 문지기는 빠르게 걸어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이따 나와서 박생에게 말했어요. 임금께서 그대를 편전으로 맞아드리라 하셨소. 그대는 마땅히 임금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임금님의 위세가 두려워 할 말을 숨겨서는 아니되오. 문지기의 말이 끝나자 검은옷을 입은 동자와 흰옷을 입은 동자가 손에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검은 바탕에 푸른 글씨가 다른 하나는 흰 바탕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두 동자가 그것을 박생의 좌우에 펼쳐놓고 보여주었습니다. 박생이 먼저 붉은 글씨로 쓴 문서를 보니 거기에는 박생의 성과 이름이 적혀있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 아무나라에 사는 박아무개는 이승에서 지은 죄가 없으므로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박생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내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오? 동자가 대답했어요. 검은 바탕 문서는 악한 사람의 명부이고 흰 바탕 문서는 선한 사람의 명부입니다. 선한 사람 명부에 실린 사람은 임금께서 선비를 조청하는 예로 맞이하십니다. 악한 사람 명부에 실린 사람은 처벌 하지는 않으시지만 노예의 예로 대하십니다. 임금께서 선비님을 보시면 반드시 예를 극진히 하실 것입니다. 동자는 말을 마친 뒤 명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바람 같이 빠르고 온갖 보배로 장식된 수레가 왔는데 수레에는 연꽃 모양 자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쁜 동자와 소녀가 부채와 양산에 들고 서있고 무사와 나졸이 창을 휘두르며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생 학생이 수레를 타고 멀리 앞을 바라보니 쇠로 된 성이 세겹으로 둘러져 있고 높고 으리으리한 궁궐이 쇠로 된 산 아래 있었습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이글거리는 큰 불꽃이 타오르는 것도 보였습니다. 길가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넘실거리는 구리와 녹아내리는 쇠가 마치 지늘기라도 되는 듯이 밟으며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박생이 탄 수레 앞으로 수십 걸음 정도 뻗은 길은 숫돌 같이 평탄하고 쇳물이나 뜨거운 불도 없었지요. 아마 신통한 힘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 사시는 성에 이르니 사방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연못가의 누각과 경치가 인간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두 선녀가 나와 절을 하고 박생을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임금은 정사를 볼 때 쓰는 통천관을 머리에 쓰고 허리에 옥으로 만든 띠인 문옥대를 둘렀으며 손에는 옥으로 만든 막대인 귤을 잡고 계단 아래로 내려와 박생을 맞이 했습니다. 박생은 땅바닥에 엎드려 감히 임금을 쳐다보지 못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사는 땅이 서로 다르니 내가 그대 사는 땅까지 통치할 권한은 없소. 하물며 이치를 하물라는 군자를 어찌 위세로 굽히게 할 수 있소. 임금은 박생의 소매를 이끌고 정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따로 한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옥으로 된 난간에 금으로 된 평상이었습니다. 박생이 자리에 앉자 임금은 시중드는 사람을 불러 차를 내오게 했지요. 박생이 견눈질로 슬쩍 보니 차는 구리를 녹인 물이고 과일은 새로 만든 구슬 이었습니다. 박생은 놀라고 두려웠지만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걸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시중드는 사람이 박생 앞에 차려 올린 것은 향기로운 차와 먹음직스러운 과일 이었습니다. 짙은 차향과 싱크라운 과일 향이 코를 찌르고 온 정각에 맴돌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자 임금은 박생에게 말했어요. 선비는 이 땅이 어딘지 모르시지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연보주라는 곳이요. 왕궁 북쪽 산이 바로 옥초 산이요. 이 섬은 하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 연보주라고 부른다오. 연보라는 말은 활활 타는 불꽃이 늘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오. 내 이름은 연마라고 하오. 불꽃이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뜻이지. 내가 이 땅의 임금이 된 지 이미 만여 년이 넘었소. 오래 살다 보니 신령스러워져서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신통하지 않음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오. 창의 리본자를 만들 때 하늘에서 곡식비가 내리고 밤에 동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을 알 것이오. 내가 우리 백성을 보내어 울어준 것이오. 또 석가가 성부를 할 때는 우리 무리를 보내 지켜주었소. 그러나 주공 공자는 도로서 스스로를 바르게 지켰으므로 내가 끼어들지 않았소. 박생이 물었습니다. 주공과 공자와 석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주공과 공자는 중화의 문물 가운데서 난 성인이고 석가는 서역의 간악한 무리 중에서 난 성인이라오. 중화의 문물이 비록 개명했다지만 성품이 자박한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주공과 공자가 그들을 이끌었소. 서역의 간악한 무리가 비록 어리석지만 기질이 빈첩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석가가 그들을 일깨운 것이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바른 것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고 석가의 법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었소. 그러니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직하고 석가의 법은 허황하다 할 수 있지. 정직함으로 군자들이 따르기 쉽고 허황함으로 소인들이 믿기 쉬운 것이오. 그러나 둘 모두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결국 군자들과 소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요.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여서 이단의 도리로 그릇되게 하려는 게 아니요. 박생이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에 관한 설은 어떠합니까? 임금이 대답했어요. 귀라는 것은 음의 정기요. 신이라는 것은 양의 정기니 이는 음양이 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활동이요. 살아 있을 때는 사람이라 부르고 죽었을 때는 귀신이라 부르지만 그 이치는 다르지 않소. 박생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를 이루는 귀신은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소. 선비께서는 어찌 모르시오. 옛 유학자가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라고 하였소. 그러나 만물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음양이 모이고 흩어진 결과라오.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건 음양의 조화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과 내의 제사 지내는 건 음양의 변화와 오르내림에 보답하는 것이고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건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고 오방을 지키는 여섯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재앙을 면하기 위한 것이오. 제사는 모두 사람에게 공경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오. 귀신이 형체와 바탕이 있어서 인간에게 재앙과 복을 주는 것이 아니요. 다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 귀신이 어슴풀에 옆에 있는 듯 하는 것이오. 공자가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 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이오. 박생이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흉악한 기운과 요사스러운 도깨비가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미혹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귀란 구부러진다는 뜻이고 신이란 변다는 뜻이오. 신은 굽혔다가 펼 줄 알지만 귀는 이를 못해 답답하게 맺혀있소. 신은 조화롭기에 자취가 없소. 그러나 귀, 즉 요귀는 맺혀있기에 사람과 사물에 뒤섞혀 형체를 가지는 것이오. 박생이 또 물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불교를 믿는 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하늘 위에는 천당이라는 즐거운 곳이 있고 땅 밑에는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 지옥에는 죽은 사람이 심판받는 법정인 명부가 있고 심판관인 시왕을 세워놓아 18개 지옥의 죄수들을 신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또 사람이 죽고 7일이 지나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죄를 올려 그 혼을 천도하고 왕께 제사를 올리고 종이돈을 태우면 그 죄를 용서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임금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소. 왕이란 온 백성이 돌아가 의지하는 사람을 이루는 것이오. 하나라 주나라 은나라 삼대 이전에는 수많은 백성의 주인을 모두 왕이라 일컬었고 다른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소. 공자께서 춘추라는 책을 엮으실 때 어느 왕도 바꿀 수 없는 큰 법을 세우고 주나라 왕실을 높여 천왕이라 하였으니 왕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에게는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었소. 그런데 진나라가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동일한 후 나의 덕은 사망을 겸하고 공우는 오제를 능가한다라고 하였소.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고쳐 황제라고 한 것이오. 당시에는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부른 자가 아주 많았으니 위나라와 조나라의 군주가 바로 그런 자들이오. 그 뒤로 왕이라는 이름이 혼탁해져 주나라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의 존경스러운 호칭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소.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정에 따라 분수 넘치는 일을 하니 굳이 말할 것도 없소. 그러나 신의 돈은 여전히 지엄한데 어찌 한 성안의 왕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소. 선비께서는 하늘에는 해가 두릴 수 없고 나라에는 왕이 두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소. 그러니 불교를 믿는 자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죄를 베풀어 혼을 천도하고 왕에게 제사를 지낸 후 종이돈을 태우는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소. 선비께서 인간 세상에 거짓되고 망령된 일을 자세히 말해주시오. 박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옷자락을 여미고 아래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49일이 지나면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초상과 장사의 예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절에서 절을 올리는 일만 합니다. 부자는 지나치게 돈을 들여가며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논밭과 집을 팔거나 돈과 곡식을 빌리기까지 하지요. 종이를 오려 깃발을 만들고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며 여러 중을 불러 공양을 합니다. 흙으로 조각산을 만들어 법회를 주관하는 도사에게 범패를 부르게 하고 불경을 독송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새가 울고 쥐가 찍찍대는 것만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상주는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친척을 이끌고 모든 벗들을 불러 모으니 남녀가 뒤섞이고 대소변이 뒤범벅이 되어 절의 경례를 뒷간이나 소란스러운 장터 마냥 바꾸어 놓습니다. 또 이른바 시왕이라는 것을 모셔놓고 음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며 종이돈을 태워 재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시왕이라는 자가 예의를 돌보지 않고 욕심을 부려 외람되게 그것을 받아야 겠습니까? 아니면 법도를 살펴 법에 따라 중한벌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저를 위해 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니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은 성을 부여하고 땅은 생명으로 길러주고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은 도로 가르치며 부모는 은혜로 길러주는 것이오. 이로 말미야마 오륜의 자래가 있고 삼강이 어지럽지 않게 되오. 삼강오륜을 잘 따르면 복되고 길하며 거스르면 재앙이 닥치는데 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소.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흩어져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 근원으로 돌아가니 어찌 다시 어두운 저승에 머무르는 일이 있겠소. 그러나 원망을 품은 넋이나 횡사하거나 요절한 귀신은 제대로 죽지 못했으므로 기운을 펴지 못해 전쟁터나 모래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거나 원한을 품은 집에서 철양하게 울기도 하는 일이 털어 있기는 하오. 그들은 무당에게 의탁해서 차기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간혹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오. 하지만 정신이 비록 그 당시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소. 그러니 어찌 명부에서 임시로 형체를 빌어 지옥의 벌을 받는단 말이오. 이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짐작해야 할 일이오. 부처에게 재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더욱 황당하오. 재는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니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재를 올리는 것이오. 부처란 정정함을 왕이란 존엄함을 일컫고 있소. 왕 이수레나 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준추에서 비판받았고 불공을 들일 때 돈이나 비단을 사용하는 방식은 한나라 위나라 에서 와서 시작된 일이오. 어찌 정정한 신이 인간 세상의 공약을 받고 조남한 왕이 뇌물을 받으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의 형벌을 좌우할 수 있겠소. 이 또한 이치를 연구하는 선비로서 마땅히 헤아려 알아두어야 할 일이오. 박생이 또 물었습니다. 윤회를 그치지 않아 이승에서 죽으면 저승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는 윤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오래 지나면 정령도 흩어져 없어진다오. 박생이 물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이역에 살면서 왕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중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적을 도벌했소. 그리고 죽은 뒤에도 마땅히 도적을 죽이리라 스스로 맹세했소. 그 소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왕에 대한 충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우두머리가 된 것이오. 지금 이곳에 살면서 나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의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강교하고 흉악한 우리들이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 가고 있소.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땅의 왕이 될 수 없소. 과인이 들으는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고다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모든 일에 달관한 자라 하겠소. 그런데도 살면서 한 번도 뜻을 펼치지 못했으니 마치 징귀한 옥이 먼지 가득한 벌판에 버려지고 광채나는 구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소.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배임을 알아보겠소. 그러니 어찌 해석하지 않겠소. 나는 이미 이곳에서 애운이 끝나 장차 활과 칼을 버리려 하오. 그대 또한 수명이 다했으니 곧 쑥 덤불에 붙일 것이오. 그러니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소. 임금은 잔치를 열어 박생을 극진히 대접하며 즐거움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역사를 부르니 박생이 하나하나 아래였지요. 고려가 창업한 대목에 이르자 임금은 거듭 한숨을 쉬고 슬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폭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돼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르기는 하겠지만 반역할 마음을 품어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덕에 있는 사람은 힘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이 말로 일러주지는 않아도 행함으로서 보여주니 상제의 명령은 한결같이 지엄하다오. 태계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은 하늘의 명이오. 그런데 하늘의 명이 사라지고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임금이 제 몸을 보존할 수 있겠소. 박생의 또 역대 제왕이 불교를 숭상하다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전하자 임금은 흥분뜩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대평세월을 바라는데도 홍수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군주로 하여금 거듭 조심하고 삼가게 하려는 것이오. 백성들이 원망하고 단식하는데도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괴가 군주에게 아첨해서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들려는 것이오. 그러니 역대재왕들에게 복되고 길한 징조가 일어났을 때는 백성들이 안락함을 누리던 때겠소. 원통함을 호소했던 때겠소. 박생이 말했습니다.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큰 별난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윗사람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을 잘한 일로 여기며 거짓된 명예만을 구하러 다닌다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한참 묵묵히 있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잔치를 마친 뒤 임금은 박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박생은 예법에 맞추어 왕이 내린 조서를 받들고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박생을 축하하게 하고 태자의 예로써 그를 전송했어요. 그러면서 박생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돌아와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더라도 앞서 내가 말한 말을 인간 세상에 널리 전에 황당한 일들을 다 없애주시오. 박생은 임금에게 다시 두 번 절을 올리고 감사드리며 아뢰였습니다. 명하신바의 만분의 일이라도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타고 가던 중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뎌 수레가 뒤집히고 박생도 땅에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 깨어보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모두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박생이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 위에 던져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꿈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한참을 감탄하면서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몇 달 지나 박생은 병이 늘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모두 거부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박생이 죽던 날 밤 이웃 사람들의 꿈에 어떤 신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에 살던 암흑의 공이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되었을까요? 또 천둥이나 번개 등 자연재해는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과학이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심세고 위대한 신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이야기가 덧붙여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상상력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하면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랑으로 만들어진 성벽 은파를 가진 왕 용감한 마우의 이야기는 풍유럽 아일랜드 오세아니아의 신화랍니다. 신화는 그 나라 민족과 문명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화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